안녕하십니까. 가요TV와 함께하는 임지영의 클릭인가요의 임지영입니다. 임지영의 클릭인가요는 가요TV를 통해 방송됐던 영상을 가수들이 직접 선정하여 보내드리는 프로입니다. 24시간 성인가요 전문 채널인 가요TV를 통해 매일 이 시간 멋진 영상과 노래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임지영의 클릭인가요의 문을 활짝 열어줄 가수는 아름다운 씨의 씨앗들을 종이에 뿌리겠다고 한 가수입니다. 신춘문예를 거쳐 정식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했습니다. 애절한 노래말이 가슴에 와닿네요. 김종환이 부르는 남남으로 만나서 들으면서 임지영의 클릭인가요 시작하겠습니다. 남남으로 만나서 살아왔던 날 속에 항상 네가 있었던 것을 잊고 살아왔나 봐 남들 보는 앞에서 나 슬퍼도 웃지만 말 못할 나의 사연에 수없이 무너졌다 이게 삶이었나봐 이게 세상인가 봐 아무리 소리쳐도 내겐 너뿐이 없더라 그래서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행복해 그래서 행복해 그래서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잠깐이면 끝나는 우리들의 인생을 안타까워 해봐도 잡을 수 없는 거지 남자로 태어나서 세상에 받은 상처도 골목길에 서서 울망정 자존심은 지켰다 이게 삶이었나봐 이게 세상인가 봐 아무리 소리쳐도 내겐 너뿐이 없더라 그래서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 난 널 사랑해 언제까지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